그래도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가 즐거운 곳 크리에임명어 크리쌤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아이들과 어린 시절의 소중한 경험을 위해서 아니면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엄마표 영어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요. 오히려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쓰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ORT 좋다고 하니까 ORT 전 시리즈 다 구매하고요. 평소에 좋아하는 유튜버가 이 책 좋다고 하니까 전집 다 구매하고요. 영어 도서관도 이것저것 다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좋은 게 많아서 이것저것 다 구매하고 났더니 오히려 사용해 보시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아서 후회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저의 첫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만난 부모님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선생님 집에 책꼬지에 정말 원서책이 가득 차 있습니다. DVD도 가득 차 있는데요. 대부분 아이가 보지 못했어요. 정말 몇 천만 원 쓴 것 같아요. 후회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아 맞아 나도 그랬지. 나도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이것이 좋다고 하면 왠지 다 사줘야 될 것만 같고 안 사주면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기분들 부모님들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광고 제안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아마 저희 부모님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다른 유튜버들이 다 광고하는데 크리쌤은 안 하고 있네? 네 저는 제가 정말 좋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엄마표 영어의 최대 장점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건데 이것저것 좋은 거 다 사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비용을 더 쓰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것만큼은 정말 돈이 안 아깝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영자신문입니다. 광고 영상 아니고요. 제가 설명란에 남겨드리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요. 무료 샘플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 샘플이요. 딱 신청하면 그 다음날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신문이 아니라 예전 신문이 오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영어 지문을요. 픽션 지문과 넌픽션 지문으로 나누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읽는 원서책은 대부분 픽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 픽션만 읽으니까 지금 넌픽션 부분을 챙겨주고 싶다. 라고 해서 많이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교재인데요. 또 교재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또 있죠. 그럴 때는 영자신문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영자신문을 구독하지 않더라도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들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영자신문이 좋은 이유 영자신문 중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영자신문 그리고 영자신문 진행 팁과 더불어서요. 마지막으로 무료 영자신문을 볼 수 있는 사이트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쌤 영상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자신문을 읽으면 좋은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어뿐만 아니라 배경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요. 시사상식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문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몰입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문에는요. 다양한 분야의 기사들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읽다 보면요. 배경 지식을 덤으로 쌓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다양한 분야의 어휘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문에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어휘들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국내와 해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최근 소식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어휘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라이딩을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적이고 그 정확한 표현에 문어체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냥 필사를 하더라도 신문의 내용을 필사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또 레벨이 높아질수록 그 신문이 딱 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그런 문장을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기에도 영자신문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천하는 국내 추천 영자신문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Any Times입니다. Any Times 같은 경우에는요. Kinder, Kids, Junior, Times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니스 끝나고부터 시작할 수 있는 킨더와 중고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타임즈까지 구성이 다양해서 아이들 레벨별로 선택해서 읽기 너무 좋습니다. 또한 어떤 한 단계를 구독하더라도요. 온라인 사이트 가면은 다른 단계의 기사의 내용들도 볼 수 있는데요. Any Times가 너무 좋아서 저희 크리에잇 영어에서도 Any Time 기사로 저희 마지막 주에 아이들하고 영자신문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키즈타임즈입니다. 키즈타임도요. 킨더, 키즈, 주니어, 텐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아예 레벨에 맞게 선택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헤럴드 신문에서 나온 영자신문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국내 영자신문 같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 영자신문은 레벨이 높은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영자신문에도 레벨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이가 기초학습부터 찬찬히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요. 영자신문을 그냥 보고 넘기기보다는요. 영자신문을 만드는 미션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하거든요. 아이가 원하는 기사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만의 영자신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여기 그림처럼요. 조금 단계가 높은 친구들은 기존의 영자신문을 토대로 내용을 바꿔서 써보는 것도 추천하고요. 또한 영자신문 내에도 다양한 퀴즈라든지 문제들도 있어서 요즘 영자신문은 영어를 공부하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영자신문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잘 체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를 대신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자신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좋은 사이트 두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EBS입니다. EBS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요. 오른쪽 상단에 자기주도 학습 메뉴가 보이죠. 그 밑에 온라인 컨텐츠라고 써 있는 것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애니타임즈를 무료로 볼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무료로 많은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Time for Kids입니다. Time for Kids는요. 원어민들이 보는 진짜 원어민이 보는 영자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K1 레벨부터 6까지 레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학년보다는 아예 레벨에 맞게 선택하시고요. 기사도 프린트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다시피 기사를 프린트하면 이렇게 그림이 많이 나와서 만약에 텍스트 중심으로 이렇게 긁어서 프린트하시는 게 종이를 아끼시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자신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는데요.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도 영자신문만큼은 꼭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온라인 수업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즐겁게 잘 하더라고요. 가정에서도 매주 배달되는 영자신문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읽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제작해 보았고요. 신문을 구독해 보지 않더라도 제가 소개해드릴 영자신문 무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일주일에 하나씩은 읽어보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신문 중에서요. 지금 능류 영자신문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요. 두 단계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문을 받아 봤는데 좋아서 6개월 이상 구독하면요. 문화상품권 만원권도 드린다고 하니까 총 10분에게만 드린다고 해요. 좋은 기회에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수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